어디가 오른편에서 오셨어요? 계단을 오르내릴 때 골반 쪽에서 시큰? 경사직무술 오를 때 동반되는 골반 통증 목도 이렇게 편안하지가 않더라고요 옛날에 비해서 초등학교 때는 자연스럽게 돌아갔는데 이제는 이렇게 하려면 조심스러워요 고개 숙이는 습관으로 예전과 다르게 뻣뻣해진 목상태 제가 지금 손목이 시큰하거나 골반에서 이런 증상들을 사진 찍음에게 다 나타나는 거예요? 더 중요한 거는 우리가 의사들이 직접 환자를 만져서 체크해보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제가 한번 체크해볼게요 평소 불편했던 부분을 의사의 촉진으로 점검해보는데 저하고 힘싸움 한번 해볼게요 하나, 둘, 셋, 넷, 반대쪽 우리 척추는 목은 어떻고 허리는 어떻고 따로따로 노는 게 아니고 일자로 연결이 돼있다 보니까 목 밸런스가 안 좋으신 분이 허리나 골반 밸런스가 좋다는 건 별로 없어요 그래서 같이 망가지는 경우가 많고 그래서 아마 김혜영님도 허리 쪽에 약간 문제가 있을 가능성이 있으니까 제가 한번 체크해보겠습니다 부드럽게 불러주세요, 김혜영이야 알겠습니다, 김혜영이야 본격적인 검사를 앞두고 자, 지금 기분이 어떠세요? 갈아입으니까 더 긴장되는 것 같아요 긴장 푸시고 검사 잘 받고 오세요 기본적인 엑스레이와 MRI 척추에 휘어진 정도를 측정하는 측만증 검사에 골밀도 검사까지 척추 상태를 꼼꼼히 점검했는데 과연 좋은 결과를 기대할 수 있을까? 그... 어떻게 하세요? 육수는 맨 처음에 조금 욕심을 내서 한 내가 한 30대의 그런 뼈를 갖고 있지 않을까 그런 건강을 갖고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했는데 검사를 하면서도 내가 이거 내가 관리를 내 스스로가 잘못했나 반성이 되게 많이 되더라고요 40 기대해주세요, 일주일 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기대하겠습니다 안녕히 가세요 네 산림의 여왕, 김혜영의 집을 찾아간 제작진 아니, 잘 먹고 잘 사는 법은 저하고 무슨 이렇게 인연으로 이제는 집까지 맨 시골만 데리고 다니던 이제 집까지 오시고 어휴, 참 영광입니다 저희도 영광입니다 네, 어서 오시오 네 아무도 없었는데 지금 들어오세요 햇살이 환하게 비추는 깔끔한 곳이 푸르른 자연이 한눈에 들어오는 커다란 창까지 이야, 멋지네, 어집말 1년 4계절을 다 느낄 수가 있어요 봄 되면 이게 벚나무여서 꽃이 피고 여름에는 푸르르고 가을에는 또 이렇게 하고 겨울에는 눈이 내리는 걸 다 볼 수 있어서 그것도 좋고 급한 일 했을 때 왜 뭐 안에 깜빡 놓고 나면 또 엘리베이터 타고 올라가야 하잖아요 그게 아니라 후다닥 뛰어올 수 있으니까 2층에서 또 그건 많이 편안하더라고요 이 앞은 딱 들어오는 그 순간 저는 이렇게 꼼꼼한 뭔가가 참 너무 좋았거든요 김혜영의 애정이 담긴 작품이라는데 이 작품 이름은 혹시 모르겠네 못들의 소용돌이 아, 못들의 몰라, 지금 제가 만든 거 소문난 살림꾼답게 아기자기한 소품 하나하나 직접 골라 배치했다는 김혜영 자, 이번엔 주부 김혜영의 진 면모를 엿볼 수 있는 곳 주방을 만나보자 매일 요리를 하는 곳이지만 와, 물기 하나 없이 깔끔한 모습인데 그중 김혜영이 특별히 애정을 쏟는 부분은 따로 있다 바로 주방 도구가 담긴 서랍장 정말 정리가 잘 돼 있네요 사람이 누군가가 내 이름을 불러주면 기분이 좋잖아요 근데 이렇게 나이가 들면서 김혜영이라고 불러주는 것보다도 누구 엄마, 누구 아내 이렇게 불리는 경우가 굉장히 많거든요 여자들은 이 느낌이 달라요 나라는 존재를 늘 확인시켜 주는 것 같아요 누가 불러주지 않아도 그래, 나는 그래 김혜영이야 라는 그런 거 있잖아요 여기 이렇게 행주마다 이렇게 다 이름을 카레 행주 이거는 이 앞치마는 효재 선생님이 만들어졌어요 아, 이효재 선생님이요? 네 만들어주고 이제 내가 시장에 가서 주방 살림이 지친 주부님들은 참고하세요 늘 똑같은 걸 반복하다 보면 짜증나잖아요 그리고 표시도 안 나는 게 살림살인데 이런 걸로 그냥 재미있게 재미있게 놀이를 하는 거예요 재미 재미